안녕하세요. 저는 선동기라고 합니다. 난생처음 서영화 감상하기 오늘 수업은 그림에 관한 그림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여러분 그림에 대해 많이 알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가 아니라 상상하는 만큼 읽을 수 있다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처음 그림을 보는 것은 문학적 상상력을 키우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문학의 가장 큰 주제는 무엇일까요? 다들 다르시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리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움은 사람에 대한 것도 있지만 지금은 사라진 모든 것들이 그 대상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첫 번째 그림입니다. 가이로즈의 어려운 곤란한 답장이라는 작품입니다. 얼마나 햇빛이 좋은지요. 창밖에 노란 꽃들이 피어 있습니다. 그 햇빛이 그대로 방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밤 바닥까지도 노란색으로 물이 들었습니다. 또 당시에 미국에 꽤 유행이었던 것이 자포니즘 그래서 또 일본풍의 어떤 물건을 쓰는 것들이 유행인 적이 있었습니다. 1900년대 초에. 그때 당시 유행을 따라서 그런 옷을 입은 여인의 모습도 보입니다. 그런데 여인의 웃음소리만 아니면 아주 화사한 작품이에요. 옷도 화사하죠. 커튼도 그렇지요. 하지만 이렇게 화려한 분위기하고는 정반대로 여인의 표정을 한번 좀 깊게 살펴보셨으면 좋겠어요. 턱을 기고 있는 여인의 표정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펜을 들었지만 쉽게 편지가 쓰이지 않고 있어요. 지금 아주 곤란한 답장을 쓰는 중이기 때문이겠죠. 받아들일 수도 그렇다고 거절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마음을 정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옛날 노래 중에 일자일루라는 게 있습니다. 한 글자 쓰고 한 글자 우는 거. 그것보다야 행복하겠지만요. 그래도 어쨌든 간에 쉬운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손편지 써본 적이 언제인지 궁금해집니다. 저만 해도 사회생활 시작할 때 꽤 오랫동안 편지지나 엽서로 소식을 주고받았었거든요. 전화도 있었지만 깊은 이야기나 쑥스러운 이야기 같은 것들은 아무래도 생각을 깊게 할 수 있는 편지가 제일이었었죠. 밤에 써놓고 나서 아침에 읽어보면 고칠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었었죠. 또 보내놓고 답장을 기다리는 그런 시간이 또 얼마나 초조하면서도 즐거웠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이메일로 모든 것을 대신하고 있죠. 물론 오랜만에 받는 소식도 있고 또 기쁘지만 촉촉한 느낌은 없죠. 여러분 손편지 언제 써보셨습니까? 그리고 언제 받아보셨습니까? 손편지가 좀 그립습니다. 저는 이 작품, 곤란한 답장이라는 작품을 통해서 손편지가 그리워졌었고요. 그것에 대한 저의 상상력이 쭉 덮여졌던 그런 작품이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작품은 지목과 관계없이 어떤 작품에서 느끼지는 감정을 내 감정을 한번 얹어보는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작품입니다. 기분 좋은 작품이죠. 5월 브루터니 노리라는 작품인데요. 프랑스 화가 테오피루이 뒤호이 그린 작품입니다. 이 뒤호은 원래 파리에서 활동을 하던 화가였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친구의 여동생과 결혼을 해서 항구도시 콩카르노라는 데로 이사를 갑니다. 거기서 정착을 해서 그림을 그리게 되는데 콩카르노도 꽤 아름다운 항구예요. 그래서 화가들이 이야기를 듣고 모여듭니다. 그래서 콩카르노에도 꽤 많은 화가들이 모여 살게 되면서 콩카르노파를 또 만들게 되죠. 그림은 굉장히 밝은 아이들의 모습인 것 같은데 왜 그리움의 이 그림을 제가 선택을 했을까요? 궁금하시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림 속의 시절이 이런 것도 그리움의 대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우리 어렸을 때 졸업식 날 냇물이 바다에서 서로 만나자고 졸업식 날 노래를 부르죠. 졸업식 노래를 요새도 부르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노래를 부르는 게 엊그저께 같은데 벌써 친구들을 만나면 예전과 많이 달라졌어요. 당연하지만 아무 걱정 없이 그림 속 아이들처럼 놀고 이야기하고 부딪히고 했던 그런 시절들이 그립죠. 그런데 그림을 잘 보면 재미있습니다. 각자 걷고 있는 것 같지만 아이들이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손으로 또 어깨로 모두의 몸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숨소리, 노래소리 이런 것들이 손으로 어깨로 건너가겠죠. 또 건너올 거고요. 또 아이들을 보면 시골 아이들이에요. 맨발입니다. 신발 신는 아이도 있지만 맨발이면 어떻습니까? 여자아이도 있는데 남자아이가 한 명 있습니다. 남자아이면 또 어떻습니까? 모두가 같은 노래를 부르고 발을 맞춰서 같은 길을 걷고 이런 것들은 언제나 유쾌하고 마음이 따뜻해지는 일이죠. 손마다 꽃을 들었는데 사내 아이가 높이 든 꽃가지가 보입니다. 마치 지휘봉 같아요. 지휘봉이 흔들림에 따라서 어디선가 저렇게 팔짱을 끼고 노래를 부르고 또 들판을 건너고 산을 오르는 그런 아이들이 지금도 자라고 있을 거예요. 세 번째 그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은 많은 분들이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보신 분도 많을 것 같고요. 이 작품은 네덜란드 화가 요하네스 페르메이르가 그린 작품인데요. 페르메이르는 작품 수가 많지는 않아요. 또 잘 아시겠지만 페르메이르의 작품이라고 등장하는 작품들도 꽤 많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위작도 많습니다. 그런데 되게 한정돼 있어요 작품이. 그런데 페르메이르가 굉장히 젊어서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게 되거든요. 그때 남겨놓은 게요. 보면 11명의 아이들, 의자 2개, 이재 2개, 캔버스 10개, 책상과 테이블, 찬장. 이게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19점의 작품이 남아있었어요. 작품을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배경이 검은색으로 처리가 돼 있는데 지금 우리 눈에는 검은색으로 보이지만 최근에 저 작품을 복원을 했어요. 그 얼음을 긁어내고 그랬더니 검은색은 아니고 굉장히 짙은 녹색, 진녹색이었다고 최근에 확인이 되었죠. 어쨌든 간에 짙은 배경으로 소녀의 얼굴이 있다 보니까 모든 시선이 그 소녀의 얼굴로 모이게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살짝 열린 입술 사이로 간다른 치아가 보이죠. 뭔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작품을 딱 보면 우리가 시선을 돌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왜냐하면 난일건 얼굴이 좀 있기도 해요. 이 작품을 아시는 분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굉장히 이 작품은 제목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이 작품은 아니고 다른 작품들도 화가가 제목을 붙인 게 있지만 제목을 안 붙인 작품들이 훨씬 더 많아요. 예전 작품들은. 그래서 후대의 작품을 정리할 때 그때그때 제목을 붙인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작품의 경우도 처음 나왔을 때 제목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옛날 복장을 한 초상화 이런 제목으로도 카토록에 등장이 돼 있다가 터번을 두른 소녀 또 진주를 단 소녀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이것도 제목이라고 생각했던 것은 어린 소녀의 머리라는 제목도 있었습니다. 참 문학적 상상력이 없는 사람이 붙인 제목 같아요. 이런 제목들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좀 낯익음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그 낯익음은 좀 낯설음 낯섬에서도 온 것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우선 소녀의 눈썹이 잘 보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 소녀의 또 다른 이름이 북구의 모나리자입니다. 모나리자는 눈썹이 없다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얘기는 여전히 논란이 많습니다. 최근에 또 연구한 결과에 보면 눈썹이 있었다는 거죠. 있었는데 보존하는 상태에서 눈썹이 없어졌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누군가가 초고성능 카메라로 모나리자를 조사를 했더니 눈썹 부분에서 눈썹이 발견됐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소녀의 표정을 보면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못이 되었던 간에 페르메이르가 이 소녀를 그린 이 얼굴 앞에서는 쉽게 발걸음을 움직일 수가 없는데 왜 그러냐면요. 수많은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을 것 같은 그 천진함, 맑음 그리고 정반대로 약간의 슬픔도 좀 느껴져 있어요. 그런 것도 스며져 있는 것 같아요. 자 휴가 때가 되면 가끔 사진 정리를 합니다. 50년이 다 되어가는 초등학교 때 앨범들을 열고 보면 상고머리를 한 어린 소년이 저를 물걸음이 보고 있죠. 몇 장을 더 넘기면 제가 꿈에서라도 봤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던 소녀도 있고요. 물론 어디선가 저처럼 세월을 보내고 있겠지만 그런 천진함, 그런 맑음은 지금도 변함이 없을 것 같습니다. 지나간 시절 또 지금은 잃어버린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한 작품들로 오늘 이야기를 좀 진행을 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그림 속에 많이 등장하는 슬픔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